맥추감사절은 곡물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지키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칠칠절, 즉 오순절과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직후 첫 안식일 그 다음 날, 즉 처음으로 밀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오순절은 7주 전에 시작한 초실절의 곡물 추수가 시작된 이후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지킴으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이 신약의 예수님 승천 이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짐으로 교회에서 더 크게 기념되는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맥추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아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 아담과 하와는 수고도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수고한 대가로서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씨를 뿌리고 수고함으로 수확을 얻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물을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추수한 산물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풍습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제가 하나의 절기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한 땅에 정착한 이후에 곡물 추수 감사제를 드리면서 맥추 절이라고 하여 기념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애국을 떠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한에 정착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은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에서 거둔 곡물의 처음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땅에서 생산된 소산물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율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드린 곡식단은 제사장에 의해 하나님께 받쳐졌습니다. 받쳐진 재물의 일부는 재단에 드려졌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가 유대의 전통 절기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연례적인 축제로 정착된 것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으며 모세가 명한 규례대로 무교절, 초막절과 함께 칠칠절, 즉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의 남자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도시의 경계까지 나와 있다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 도시의 경계에 이르면 그들을 성전으로 안내했습니다. 한편 동원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첫 열매의 예물을 바칠 때 신명기 2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낭송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맥추절은 신약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날은 성령 강림일로 기념하게 되었고 오순절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밀보리 추수가 끝난 직후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기 위해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이때 새로 추수한 첫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빠와 그 가루에 누룩을 넣어 만든 떡 두 덩이를 흔들어드리는 제사인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유대인들이 밀과 보리, 농사한 것을 초여름에 추수하여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리나 밀을 농사하지도 않고 수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밀과 보리 수확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더 큰 비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수에는 곡물과 농작물에만 추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추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께 추수당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리하고 떠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호습이 멈추는 날입니다. 사람이 추수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기 배를 불리는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추수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맺어진 열매를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생명과 호흡과 은혜를 베풀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추수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타장마당 앞으로 불려나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최후의 추수꾼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게시록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류 추수에서 인간들의 피가 튀면서 생명이 마감되는 추수 광경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4장 19절 20절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병으로 죽든 간에 그 죽는 날이 내가 하나님께 추수당하는 날인 것입니다. 큰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의 대추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가 있고 나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손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바람 퀴즈를 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으로 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고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져 새새토록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잠시 후에 주님께서 시행하시는 인간 추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며 내가 쭉정 인지 알곡인지 늘 점검하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밀보리를 추수해서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에 많은 곡식을 추수하여 풍성히 먹고 살게 해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피상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내가 알곡으로 주님께 추수될 것인지 쭉정이로 추수될 것인지 이 갈림길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 삶에서 벗어나도록 깨닫게 하시고 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 자체가 빈 쭉정인데 육신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곡식과 재물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자멸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가 되어 다시 거듭나고 회복하는 감사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께 알곡 신자로 추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령의 밭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장마당을 정하사익은 곡식을 거두어 알곡을 곡간에 들릴 추수의 때가 반드시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추수한 것을 거두는 그때 열매 맺지 않은 쭉정이는 불에 던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잘 심어야 합니다. 장차 심판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심은 것이라면 썩어질 그것으로 인해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이라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씨를 뿌려 그 결씨를 거두기 까지는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 과 역경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추수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을 심는 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결실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합니다. 하물며 썩지 않는 영광된 것을 심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더욱 노력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같은 씨지만 어떤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풍성이 열매 맺을 수도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실치 못한 밭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7절에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했습니다. 여기서 길가와 같은 밭은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굳어진 밭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편협한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측량하여 배척하는 사람의 마음 바친 것입니다. 또한 흙이 얕은 돌밭은 그 마음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썩어질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 금세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의 마음 바칩니다. 그리고 가시덜기 밭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제리의 유혹으로 인해 복음의 씨를 결실치 못하는 밭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속에서 갈등하며 결실치 못하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 바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에 밭은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 마음 상태가 아집과 타성으로 인해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의 씨가 알게 모르게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마음 바칩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성장시켜 나가는 마음 바칩니다. 그것은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 바칩니다. 내 마음 바치 옥토 바치라면 빛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 어둠에 속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된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이 성도의 주인 된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착한 행실은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도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뽀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함을 인식할 때 실현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과 진실의 표본입니다. 따라서 그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도 거룩과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믿음 표현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소득과 열매의 대표성이 있으며 최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얻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수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아주 소중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첫 월급을 받을 때는 받은 월급보다 쓸 곳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저기 선물도 해야 하고 그동안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빌렸던 돈들도 갚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돈이 다 아깝지만 특별히 첫 월급만큼 소중하고 애착이 가는 월급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 열매의 소중함을 아십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아까운지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로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섬기고자 하는 자의 인생에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고에 양식이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는 동안 우리를 가장 많이 시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물과 돈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과 돈을 넘어서고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야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믿음에 맞는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먹으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하면 하나님은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고 창고가 가득 차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원 3장 9절에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끓이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지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그냥 옛날 구약의 절기 하나 정도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 농사 지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훨씬 전에 출애국 직후인 신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짓기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분명한 의도와 강한 의지를 갖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레위기 신명기에 걸쳐 계속 말씀하셨고 역사서 예언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첫 열매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첫 열매를 바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원 3장 9절에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끓이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이 말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부담된다 힘들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맥주절과 오순절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맥주절을 무교절인 6월절을 지나 50일째 되는 날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 오순절날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령 강림절과 맥주감사절을 같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맥주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없는 믿음 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너진 성전 성벽을 붙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소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개인마다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로 맺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이해도 못하고 성경을 밝히 가르쳐주는 이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 오는 기쁨과 다듬어지는 일도 느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게서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장소여 관계여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얻는 큰 축복입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신자들 속에 임재하면서 예수님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샘솟고 믿을수록 힘이 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예배가 그리 재미있느냐 며 우리를 신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기에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오순절 맥추절에 강림했던 성령 강림의 현장이 어떠했습니까? 방언이 터지고 병이 고침받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그냥 잊지 못했습니다. 박수치고 찬송하고 울고불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술에 취했다 했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에나 열심입니다. 교회 일도 기쁘게 자원해서 힘차게 합니다. 쬐쬐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제정신으로 하면 삐걱대며 힘들게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일이 기다려지고 제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알국 열매가 충실한 자가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